오늘은 돈까스를 먹으려고 합니다. 돈까스 돈까스를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야? 돈까스 한번 보실까요? 여기입니다. 들어갑시다 자 이렇게 주문하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주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에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주문하신 메뉴의 주문내역을 확인하시고 다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정인 페이스북 예정인 페이스북 2분정도 2분정도 3분정도 5분정도 4분정도 2분정도 5분정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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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